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함께한 모든 날들이 아름다웠다. 우리 사이가 이 지경이 되기 전까지는 어른이 되어서도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당신을 위해 홀가분한 관계의 기쁨을 권하다. 인플루엔셜에서 나온 책이고요. 일자 샌드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요. 유명한 베스트셀러 센서티브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심리상담사이기도 하고요. 컴클로저 센서티브 서툰 감정 등을 쓴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낭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3장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문제가 만들어진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족,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적절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경우라면 당신은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해서 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상대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줄 수 있도록 무엇보다 상대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변명을 길게 늘어놓느라 당신과 다시 연결될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당신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원래는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당신 역시 큰 상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를 먼저 도와줘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당신도 상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을 듣고 상처에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은 상대로부터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조차 알 수 없더라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어서 위안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심리치료사에게 도움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가능하다면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신경쓰이게 하는 바로 그 사람과 직접 대화하고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상처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문제가 만들어진 바로 그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당신이 상대를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 여건조차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말고 기다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과 그 상대를 비롯해서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온화해지고 융통성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당신이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틈도 더 많이 생길 겁니다.